여기 수사 체포 다 불법이야 좋은 말로 자수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너 뭐야? 까불인데요? 까불고 있어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? 강해사 수법과 동일해요 한국인 살인사건으로 인터풀도 쫓고 있더라고요 완전 역대급이에요 네가 강해사이냐?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한국 가로 있다 형님 여기 찾은 것 같은데요? 오랜만이야 사흘에 정신 차려 눈치채는 끝난다 넌 왜 가져갔어?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자 다들 스톤바일 너 오늘 강해사 꼭 잡는다 너 배가 좀 맞아야 돼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또 못 살게 구내 개XX이네 진짜 이씨 불렀냐?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가ppa 결국 나의 행동은 안 했잖아 그 날은 안 했잖아 운먹은 영화가 좋아한다 그리고 이 나의 행동은 안 했잖아 그게 나의 행동은 안 했잖아 정말 노래가 중요해서 네가 이거 샀다 뭐 금지 안 했잖아 Neymar